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 시스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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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을 먼저 쏘가야돼 이러면 소라칸 잡았지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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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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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연 신나연 하하하하하 개굿 어? 나 나갔어 책을 줄라고 했는데 어? 엄마 사칭죄로 우리 엄만 그런 말 안쓰거든? 나갔어 세상에 죄인걸 아나봐 이런 세상에 하하하 별풍을 주고 나갈거면은 왜 왜 주는거야 대체 어? 별풍을 주고 나갈 일을 왜 하는건데 대기 처음부터 처형이 갈거지 잡고 그렇지 대고 대고 치고 처음부터 처형이 갈거지 가야지 오면 간다 여기서 찬다 그렇지 개굿 됐다 도발 걸린다 이거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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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 애매한데? 오 개스 뭐야 이거 아싸 몰라 카드왕의 거미지요 훔 가자앜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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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contag이야 응도기를 흔들어봐 올라 당구 아 아 아이 뭐야 암 간다 간다 무슨 사연이 있으신걸까요 금방 돌아오시기를 짧은 심부름이기를 바라봅니다 요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어 평타 4,5방 까지는 안내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어이씨 물고기 부럽게 파닥파닥거리네 어? 이런 그상에 없으니까는 말이죠 비밀이에요 자 이거 잡아야죠 어두마덤벼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아 나이스 어허허 어이 개굿 야 이게 더 좋은거야 쏠킬러 잡은게 더 개잘하는거 아니야 우리팀이 이거 좋다 미드다 미드다 환단력 환단력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잡았습니다 도우면 된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기분은 좋네요 윗바위에 있을거야 아가 아 윗바위 없어 사전간다 분명히 노턴이 저기있다는건 늑대가 나올 시간이야 이렇게 아하하하하하하하 이런세상에 이거 따이브가 옥테 어떻게 되면은 쫓을땡 긁어 개굿 가져왔다 개굿개굿 아 역시 아트룩스 아주 멋있어요 좋았다 어어 칼날빙 개굿 이거 이걸 개굿 오케이 기다려 마무리하고 어허 자체를 회복지리는데 어허 어허 아생 가고 여기서 아아 하하하하 이 게임 무슨 일이야 왜 죽어요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억제임을 이겠다 개굿 싸워보자 잡았다 됐어 개굿 좋아 자 했다 야 야 야! 야 이 사야! 으악! 아 뭐야! 뭐야 이거! 뭐야! 야 봇이야 뭐야! 야 감동이 없어.. 프로그래밍.. 된대로 움직이는거 같애 뭐야 이거! 미래 와도 없다 저것만 끝나면 바이괴만 끝나면 잘못했겠는데 오오olics! 개군! 됐다! 맞다 이거 피하고 여기서 노르가다까지 블랙실드에 빠졌지? 클럽 잡는다 그렇지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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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써주자 무조건 잡아야겠다 블랙 먹어 잡아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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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개굿 아 여기서 2타 크로 아아 크로졌어 잡았는데 무조건 아우 개가깝네 도망가 도망가 아 다행이다 딱 이정도 진짜 급한것만 아 뭐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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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하아 아아아아 개똥땡이 쓰레시 CS는 36개나 먹으니까 살이 이렇게 푸덕푸덕 졌지 개어우울하네 못나가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렸네 내가 아니 이런 세상에 됐다 대기 3땡하재님 별풍선 10개 기사합니다 가야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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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빼 못타 아 케이노 0817님 별풍선 10개 기사합니다 머리근육이 뭉쳤나봐 이 자식 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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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어떻게 탔지 내가 온몸으로 온몸으로 막았는데 온몸으로 막았는데 말이야 W 파 오케이 빠졌다 W 야 야 아 개까비 개까비 아 까비까비 좋습니다 살다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아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서울대에 못 간 것도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죠 저는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개굿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싸운다 그렇지 싸우지 싸우지 그렇지 좀 미대 맞춰 놓고 빠세 이것이 대각선의 법칙이야 어 그렇지 헤헤헤헤 여기서 대각선으로 또 이 조리얼이 이 조리얼이 놀라운 성과를 발휘합니다 좋아 아 아 가비 나 줘야겠는데 이거 리문 리문 그대로 가자 빠져두고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두고 따라가서 리문 마무리하고 살짝 빠져빠져 나한테 오려고 하겠지 여기저기 기력이 찰거야 살짝 빠지고 기력이 찰거야 딱 W 딱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개굿 좋아 좋아 어 약간 제 상황과 제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나가서 깜짝 놀랐지만 놀라운 평정심으로 자 지금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개굿 아 울팀 이거 칼을 갈았는데 오늘 뭘 쓸 수 이럴수 잡았다 강타만 써도 잡는다 안 깔 수 없겠지 나 못 봤어 친구야 나 못 봤어 좋아 얘는 이제 방심할거야 여기서 이러면 좀 거리를 좀 방심하겠지 그렇지 오 어어 어어 씨 잘하는데 오 오 호 이것까지 피할 줄은 몰랐어 근데 왜 나 개못하고 있는데 402냐 이런 생각에 드려지게 해놓고 개굴 좋아 잡았다 이거 다 먹고 이거 나한테 이렇게 다 가면 안되는데 그쵸? 오케이 자극 좀 볼게요 두개 잡았고 두개 잡았고 뭐야 너무 도망가지 못한다 빠지 이거 좀 맞아주세요 어어 잡았다 지금을 기다렸다 빠지 아앗 어어 개잼있어 누나가 놀아주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누나 갈까? 갈까? 안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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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 저는 리븐이기 때문이야 받아치기 당했지 리븐한테 콘솔 내기 했지 리븐한테 히트지가지고 오오 여기있어 오믹 야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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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고 강탈후 적으로 가꼬 빠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 개고 좋네요 소식에 정말 지대로 이용하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호랑이 오죠 ,, 이러면 나 왔구요. 플러스 연! 가라아!!! 오케이. 좋다 개그시다. 오어어... 오, 보컬… 오! 디바! 선정도 패기어울리는 자기는 Kindfuss 띠아 삐이야은!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개꿀이다 어 이 친구 나의 궁극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어 이런 세상에 어리석은 녀석 이제 게임 좀 하자 이새끼야 아 제가 너무 수다를 떨었나봅니다 저분께서 정말 저런 말을 원래 안하는 분이세요 저분께서 원래 진짜 욕이라고는 욕이라고는 한자도 한자도 입에 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분께서 저런다는 건 정말 지금 상황이 정말 못 견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내에 게임이 끝나면 500개 미성간다고? 이런 세상에 알았어 오케이 어떤 게임인지는 말 안했지 지뢰찾기 지뢰찾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찾기 간다 아쉽게도 지뢰찾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뢰찾기를 어 이름답게 꼭꼭 숨어있네요 이런 세상에 3땡 아재님께서 10개 사물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컴퓨터는 지뢰찾기가 없냐 해블립 요즘에 광고 안하세요? 준시스템송 듣고 싶어요 아 준시스템 광고는 끝났는데요 듣고 싶으면 들어야죠 심심한 날 롤하고 싶은 날 내 컴타야 빡대가리죠 요 값싼 컴퓨터 AS 완벽한 컴퓨터 가족같은 조립식 컴퓨터 준시스템 사면 기득 좋 levels Abs Niagara aslında 우리 응원 근데 그리고 combination We overdone 같은